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 그대로 27절 그대로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도 그물에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배 중에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죠 선생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하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보고 그는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물을 끌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거든요 사실은 어부가 고기에 역동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속에 소돼지 일은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소돼지 일은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오병리어 이적이 일어난 오병리어 축사가 일어난 그날 밤의 사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이 오병리어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정말 이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역동했어요 예수님은 이 오병리어의 기적은 한 끼의 식사를 먹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누구인지 그 목적을 알리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로마에서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다 우리는 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왜 이 부분을 나에게 축복하셨을까 문제가 오면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가 아니라 왜 이 문제를 나를 힘들게 할까 우리는 보여지는 문제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물어보지 않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렇잖아요 빛의 자녀라 와 빛이다 빛빛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빛은 어둠이 드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당연히 장세기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는 나의 어둠이 많이 드러나겠죠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아니면 어둠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흑앙 공허 권돈 속에 우리는 말려 들어가는 거죠 빛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서 이 어둠은 내 장막털을 넓히는 상구의 고통이 되고 나의 항폐한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이 치유의 빛 또 이 빛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나는 사랑이고 나는 빛이에요 요함 1서에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주일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요 주일날 마지막에 말씀 우리 결론의 부분이 우린 영적 골든 아워를 지키라고 했어요 이 외과 환자들이 왔을 때 한 시간 안에 이걸 끝나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2024년 장막털을 넓히는 이 10월달은 또 다른 우리의 골드타임이에요 2024년을 전반기와 하반기를 하반기가 너무 짧잖아요 마무리하는 골드타임이에요 왜냐하면 11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12월은 우리가 교차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10월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빛의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근데 이 빛의 응답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좀 어려워요 실제 실제적인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소돼지 1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22절에 보면 이 500년 역사 이후에 볼 때같이 달라들었잖아요 또 그 다음날 또 먹으려고 예수님이 이를 알고 오늘 뭐라 하냐 내가 이 무리를 다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래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하다는 그 언어의 뜻에 보면 억질로 빨리 보낸 거예요 미냐 이 제자들도 엄청 흥분했거든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스떡 다섯 개를 그들이 나눠줬잖아요 얼마나 나는 오른편 왼편에 계산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어요 미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끼 식사를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떡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보혈로 제사함을 주기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근원적인 근원적인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억질로 재촉해서 떼어보냈는데 23절에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갑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할 때 홀로 기도해요 우리 이 마지막의 부분에는 내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의 양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영적인 호흡이죠 그래야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게 뭐냐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배가 한가운데 그런데 이게 사경이거든요 밤 사경 새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닷가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보이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보이는 파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 속에 휘말리거든요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게 이 파도예요 파도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거슬렸대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실체로 봐야 돼요 이번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사단의 속성 사기치고 사기 사기 거짓말하고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너 이건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건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바람과 물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파도랑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바람이 잠잠해져야 돼요 문제와 사건과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실체를 봐야 돼요 그 사단의 실체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인데 세일 때 결박이 두면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유럽으로 털었는데 4등의 16장이잖아요 바람을 거슬려서 파도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체 이 파도가 이 새벽이잖아요 밤이잖아요 밤 새벽이 아니라 파도는요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요 불이 난 것과 또 달라요 파도는요 그냥 휩쓸려버려요 바람과 파도가 배가 뒤집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는 우리 인생을 예표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장세기 3장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바람과 파도 속에 휘말립니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 아니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언제 이런 강풍이 불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지형적인 조건이 그래요 지형적인 조건이 장세기 3장 사단은 대가리가 깨졌지 아직 지옥이 가지 않았어요 그의 전문성은 뭐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전문성이에요 이 이급한 급격한 위기 속에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갑작스럽게 오는 재난인지 장세기 3장의 발목인지 내 가문의 대물림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26절에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러요 소기를 두 번 질러요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우리의 모습이죠 인생이 단면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축사하고 그 떡을 떼어서 그 물고기를 떼어서 먹였다니까요 그래서 어깨가 엄청 어색했어요 우리가 오늘 응답받고 내일 이 점 먹어요 예수께서 바다를 그냥 걸어온 게 아니에요 파도 위를 풍랑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내 사건 가운데 주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 유령인가 하노라 왜냐 파도랑 싸우고 지금 정신없이 싸우는데 캄캄한 밤에 나는 파도랑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데 얼마나 놀랄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가장 중요할 때 말씀을 잡지 못해요 강단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뭐하냐고 문제 해결하느라고 문제 해결하느라고 사람과 싸우느라고 파도와 싸우느라고 틀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바람 잠잠케 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노라 우리 말씀이 유령인가요 원단 말씀 유령인가 하노라 생각나십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해 노래 곡을 하지 말고 노래 문제만 생기면 곡을 해요 곡을 곡곡 초상집이잖아요 유령인가 말씀이 유령이에요 유령 제가요 가끔씩 팀사에 갈 때 너 말씀이 없어 이러면 팍 합니다 왜 말씀이 없냐고 네 안에 기도하는 말씀이 없잖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대요 말씀이 기도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밥을 먹는데 다 설사로 나오는 거지 입맛이 없어서 뱉든지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강단의 말씀이 떨어져도 안 들려 저거는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저거는 나 들으라는 소리인가 누가 목사님한테 꼰질렀나 하긴 사살은인가 왜 그게 강단에서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책망가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는 거는 하긴 사살인가 이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 살아있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 귀신 아니에요 귀신 좋은 말로 하는 게 유령이지 귀신이에요 귀신 또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냐 우리는 언제나 불신앙해요 누구의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일희일비가리고 가장 중요한 근원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빨리 건너가고 밀었겠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야를 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목적을 놓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올해 말에 하나님 이건 내 장막털을 넓히는 응답입니까 빛이 비춰져야죠 빛이 비춰져야 알죠 장막턴지 유령인지 그 눈을 보는 눈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는 숨은 나이다 왜 너에게 이 벗은 걸 누가 구했냐 그랬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왜 먹지 몰라 하는 그 선악관을 먹었냐고 우리가요 말씀을 놓친 게 그게 근원적인 거예요 저 여자가 먹게 한 게 근원적인 게 아니고 근원을 보는 눈 그래서 장세기 3장은 뭐냐 이 근원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거예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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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게 하다가 몸통이 잘라지는 거지 사간의 사단의 대가리가 깨졌는데 우리는 다 이 속에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안심하래요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책망보다 책망보다 안심을 시켰다 하다고 먼저 말씀을 주고 위로하고 빛을 먼저 비춰주시는 거예요 장세기예요 빛을 먼저 비춥니다 그 빛을 비춰줬을 때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는 건 내가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 즉시 이르시되 즉시 안심하라 그 안에는 내용이 뭐냐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나다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다고 이 문제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 이 가운데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네 장막 털을 넓히는 거라고 너를 치유하는 거라고 너를 치유하는 거라고 우리는 문제 속에 실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해요 우리는 문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생명 되심을 말뚝을 거기에 줄을 딱 묶어야 되잖아요 네 휘장을 넓게 하며 네 줄을 길게 해서 그 말뚝에다 딱 박아야 되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멀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었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내하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든 것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넘어지면 넘어진 데서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헛디뒀는지 돌에 걸렸는지 다리가 힘이 없었는지 풍랑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내 상 가운데 내 지금 장세기 3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사단의 속성 막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 순간 베드로는 언제나 영적인 찬스를 잡아요 찬스쟁이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보래요 주님이 진짜 맞다면 그래서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창조주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가장 맞짱뜬거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본 자가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넘어질 지연적 상관없어요 걸어보고 넘어져야지 오늘 이 시간에 물 위로 걸어야 돼요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 말씀을 잡으라는 거지 주님 베드로처럼 나를 명하여 하나님 나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담대히 하나님 내가 문제의 수면 위에 올라오게 하라고 문제의 수면 위에 올라가야 돼요 나를 명하여 나에게 명령해달래요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명령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내가 내 수하에 있는 내 종에게 명령하며 그가 따르는 것처럼 나에게 명령만 하래요 왕으로 오신 크리스도 저 장막터 나에게 주세요 내 인생의 장막터 넓혀야 됩니다 이대로 못 삽니다 나 쫑발이 그릇으로 못 삽니다 성교의 장막터 인생의 장막터 해산의 고통 하나님 내 생명을 낳고 싶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가는 베드로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갔어요 주님만 바라보러 가다가 가다가 역시 베드로입니다 우리죠 그가 뭘 보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자빠져요 예수님을 보고 자빠지는 게 우리는 말씀 잘 잡고 가다가 환경을 딱 바라보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불었겠어요 파도가 위기 속에 있었다면 엄청 큰 바람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하면서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할 거 다 하고 그럴 수는 없죠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면 너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말씀 잡고 오직 예수 오라 나를 명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 잡고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가든지 물 위로 말씀 놓치고 세상 바라보고 파도 쓰다가 물 밑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나는 물 밑에서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말씀 잡고 빛의 자녀로 나가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호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호우적거리든지 나가든지 이게 우리 인생의 단면이죠 바다는 우리 장세기 3장에 사는 우리 모습이거든요 베드로는 너무 멋있어 바로 살려달래 우리 바로 살려달라고 그래요 개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개길 필요가 없어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요 조금 있다가 자손심이 상하니까 다 주고 갈 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바로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십니다 즉시 우리 주님의 책망의 소리가 자손심이 상해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부르십니까 우리요 주님의 손을 내밀 때 잡고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이번에 빛의 자녀 잡아야 됩니다 어두워? 뭐가 어때서요 우리 다 어두운 의미인데 드러나야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요 엽는 엽는 질하는 거 그 정상이에요 불신앙하여 세상 속에 넘어졌을 때 부르시져야 돼요 살려달라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국룰이 여기세요 내 한계에 부딪혀 절망스러울 때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작게 해달라고 팀사역 신청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문 배짜고는 안 나와요 저녁기도 나오시든지 건져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조그마하고 많고의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의뢰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이치리죠 좀 끝까지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적다 많다가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현 씨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아버지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죠 32절 결론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을 보고 넘어졌고요 바람이 그쳤어요 파도가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 파도가 그는 그친 거예요 바람이 멈추면 파도는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배 안에 딱 올라오니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열받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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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럼 뭐하러 그렇게 외치세요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그럼 외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내 중심이야 우리요 주님이 내 중심이야 주님이 주님이 내 주인 되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파도 가운데 또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둠이 많겠어요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요 삶의 문제와 사건 속에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배에 올라서 잠잠게 되는 그가 하나님이시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스도이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고백하는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